강심 카사딘 한번 해볼까요? 야쏘 상대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화이팅 아 아 아 잡았다 좋아용 노티러스가 되게 잘 찔렀네요 받음 까비 흠 까비 큰일 났네 아 바텀도 이건 안되겠다 여기까지 하죠 트레쉬도 안보여서 좀 조심해야되요 트레쉬 미드쪽 밀고갑시다 이거는 오 탑 좋아요 좋습니다 이런거 일단 밀자 이거 야 잘빠졌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와 진짜 에버 트레쉬 이에다가 야수 궁 터져서 궁이 안나갔다 너무 아까운데 이거 진짜 더 잘될수 있었는데 진짜 까비 까비 아 까비 너무 아까운데 니달리가 데미지가 세가지고 지금 원컵나버렸네 어 이거는 좀 할만한데요 니달리도 무리했는데 안에 있잖아 폭박 제압골드 아 당심 당심 막 보겠습니다 게이미 분리해서 뭐가 될진 모르겠지만 와 다행이다 아 너무 애매한데 이거는 한타가 안된다 힘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죠 되게 이상한거지 던졌다 던졌다 당신대 도망가자 오 제압골도 그래도 많이 먹었어요 이번에 아 너무 아까운데 상대 좀 무리하긴 하는데 아 무리했다 나도 사비 아깝다 안하는게 나았겠다 그쵸 아니면 존열을 하나 사가던가 솔직히 하나 사가는게 나았겠네 카사딘 로아 좋은거 맞나요 저는 좋은거 같아요 어 근데 왜 강철심장 연구소인가요 먹고 살아야지 억튜브 값 뽑아야지 마냥 안 좋지도 않아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미드걸리만 카사딘 해보는데 선생님같은 맛이 안나요 그럴 수 있죠 살짝 이제 백종원 레시피 보고 집에서 똑같이 따라해도 그 맛이 안날 수 있는것처럼 아트 밴해주면서 바꿔줘 어 어 어 어 흠 일단 미드가 해준다고 하니까 흠 너넨 이길 자격이 없다 괜찮아요 어려운거 나온다 다찌면 돼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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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파이팅 자 여기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그런건 아니네요 어 바텀 좋아요 힘의 파동이 1레벨 쓸 수 있어서 이런게 이제 좋다 원래 이런 플레이 안됐거든요 나무지게 먹었습니다 아 자 이런경우엔 어떡하냐 바로 그냥 텔벅 타는거에요 흠흠흠 어쩔수없음 안타면 다이브야 마오카이 마오카이 아래쪽 자 여러분 다이브는 아니겠죠 마오카이가 아래쪽에 있기때문에 다이브는 아니다 네 자 조심해주면 좋다 지금은 무리할 필요가 없다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아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 다우려 나이승 우리팀좋아요 흐흐흐흠흠 캐리 자 무리하죠 랭톤 어 럭톤 훈어쳤다 슬로브 쳤다 나이든 좋아요 어 뭐야 이거 이게 팀워크거든 아 팀이 일한다는 뜻 아닙니다 여기서 귀환하면 뭐가 먹을건데 응나 집갈거야 절대 안 끊어 수고하세요 여기 있지 않니? 자 이러면 귀환을 끊지 않았을까요? 여기서 타다가 그렇죠 자 연기 좋았습니다 칸 디신 mc- 이거거든 넥톤은 무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아니 앞공을 써? 딱 들어왔지만 아하 디신 아하 디신 이렇게 돼버릴 수 밖에 없었다 그렇죠? 보람검이 나왔네요 레넥톤이 조심합시다 지금은 와 센거 봐 레넥톤 개미지 뭐야 개미지 뭐야 고마세요 풀잼 끝 응 안닫 절대 안닫지 적을 처치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가버려 레넥톤은 울고 있다 그쵸? 어 맛있다 채굴 혹시 텔포 있니? 레넥톤아? 아 있네 난 그럼 갈게 어 수고하렴 와 카이사 센거 봐 미쳤네 자 노프레넥톤을 잘 잡을 수가 있겠죠 어 내가 잡을게 가버려 절대 안되지 자 타워를 먼저 밀었기 때문에 이거는 판정승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심지어 솔킬 한번에 탑까지 먼저 밀었다 그건 뭐 앞승이라고 볼 수가 있다 탑은 카사딘 승 아 카사딘 승리 와우 야미 탑 어 수고하셨습니다 미드 탈론 탑은 뭐 나오죠? 그라가스 이렇게 반가운 친구가 바로 카사딘 자 한번 제대로 가보겠습니다 이번판 화이팅 그치 마나 다 썼죠 그라가스 카사론이 탑을 설마 뛰나? 아닌가? 무리하지 말자 카사론이 라인 다 버리고 온 것 같거든요 보니까 그쵸? 다시 갔다 근데 다시 갔다 근데 탑이 다 탑 갑시다 도도 가면 어떻게 살게? 싸가스야 어디로 가게? 죽어야지 그러면 여깄잖아 다 버려 잡으려 나이 승 어 맛있다 어우 좋아요 갑시다 오 좋아요 타 캬 좋았습니다 뭐야 그라가스 나갔나? 누가 이러면 내 유튜브가 어떡함 이러면 재미없는데 들어와 나 유튜브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걸 나가면 어떡해 일단 샀음 강심 스택 쌓아야지 얘들아였다가 평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지니 노지지 노지지요 노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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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